7월 14일 홍성교육장을 했던 우리 동생이 광주에 오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정심사 계곡인데 요즘에 물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. 바닥이 순전히 돌로 되어있지요. 그래서 아마 지질공원이 된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아름답네요. 물소리도 아름답고 돌이예요. 다 이게 돌. 바닥이 지질공원이 확실합니다. 지금 저 상가 계곡인데요. 떨어진 곳마다 아름답습니다. 정말 국립공원답습니다.